뉴욕기다리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뉴욕기다리쌤 힘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을 떠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안내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내용을 보고 또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에어스타 라고 하는데요. 이 에어스타 로봇에게 항공편을 말하면 올바른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알려주고 원하는 경우에는 직접 앞장서서 에스코트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터치스크린에 편명을 입력해도 역시 길 안내가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내용으로 정보를 주는 이 로봇 어떤 형식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는 면세점의 위치를 알려주고 탑승권 바코드를 인식해서 실시간 탑승정보와 탑승게이트 위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입국장에서는 수화물 태그에 바코드를 인식하면 수화물 수시대의 위치를 안내해주고 대중교통 이용정보까지 제공해 주면서 또한 카메라로 여행 기념사진을 촬영해서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전송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람 키 높이의 크기이구요. 이 로봇은 LG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LG에서 만들어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깔끔하게 생겼죠. 네 음성인식 로봇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그에 따라서 저렇게 자유자재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 그리고 사람이 앞에 서거나 저렇게 되면 동작을 멈추기도 하구요. 분주한 지역에서는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 없이 자기 스스로가 동작을 멈추고 작동을 그 자리에서 해주는 아주 똑똑한 인식 로봇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랭기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항공권 스캔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설 안내 를 누르면 편의시설 쇼핑 뭐 이런 내용들이 있구요. 내 항공권 스캔을 하게 되면 가고자 하는 내 편명에 따른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랭기지를 영어로 누르게 되면 똑같은 내용으로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자 아무도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앞에 카메라와 뒤에 카메라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공항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용하고자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에게 정보를 또 알려줍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컬러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겠죠. 사진을 찍어보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표정을 고를 수 있구요. 사진 함께 찍기 시작을 누르면 자기 옆으로 오랍니다.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같이 사진을 찍으라고 하네요. 좀 멋졌긴 하지만 왜 멋졌냐구요. 예 이 많은 사람들 저를 찾아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메라로. 카운트까지 해주네요. 어색한 표정 지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었으면 제 카메라로 종료를 할 수 있고 촬영 종료를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이나 아니면 SNS 문자로 전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서 또 쳐다보십니다. 사람의 눈처럼 눈도 깜빡깜빡거리구요. 머리 부분도 회전을 하고 정부분도 회전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머리도 회전을 합니다. 자기를 에어스타 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야민공항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소문이 나있고 인정을 받는 그런 공항이죠. 에어스타의 자율주행 기술은 흠잡을 때 없이 아주 매끄럽게 생겼구요. 사람이나 카트 등이 각종 장애물로 복잡한 터미널에서 정확하게 길을 찾고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칠 때면 잠시 멈춰서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조심하세요. 잠시만 지나갈게요. 라고 말을 하며 충돌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면 각종 후드, 코트가 어디있는지 알려주기도 하구요. 터치스크린 시스템이 LG에서 지략을 한거라 역시 반응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레졸루션도 높습니다. 에어스타 앞에 보시면 카메라가 저렇게 네. 제가 에어스타 라고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하고 있으니까 제가 무슨 별일이 있겠냐고 자기의 안부를 스스로 말하곤 합니다. 특이하고 재미있죠. 수속 밟기 전에 신규에서 잠시 시간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주변 영화에서 지나가던 분들도 한 번씩 터치를 해보면서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뒤쪽 면이구요. 어떠셨습니까? 대한민국의 자부심인 인천공항 인천공항 내에서도 우리가 혁신적으로 볼 수 있는 로봇 인천공항 안내로봇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서 또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였습니다.